안녕하세요 댄서 소마입니다. 오늘은 2020년 피드백 컴퓨티션 예선전에서 1등을 차지한 뉴스페이퍼 팀의 공연을 보실 텐데요. 이 공연팀은 진짜 음악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아요. 1도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몸과 물건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로만 진행이 되는데요. 뉴스페이퍼의 공연시간은 약 4분가량인데요. 러닝타임 4분 동안 관객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습니다. 그 공연 지금 보러 가실게요. 렛츠고! 시작했습니다. 음악이 없어요. 단 1도 없어요. 음악이 없어요. 음악이 없어. 음악이 revive 회사로 돼서 오우~! 책상 c 오오오 tenía 연습 얼마나 했을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아악 아아악 오오오오오오오 어, 어 자, 벌써 끝났어? 뉴스페이퍼의 공연 이런 공연이 이런 특이하고 정말 독창적인 공연이 공중파나 종턴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맥락의 같은 팀으로는 아트지팀 그리고 독특크루가 있는데요 진짜 독창성을 추구하는 이런 퍼포먼스 공연팀이 좀 많이 많이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, 2020년 피드백 컴퓨티션 본선 파이널은 3월 14일날 열릴 예정이고요 피드백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, 스트릿 댄스 채널 많이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